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주보규 마주보규 주보규 주보규 유튜브 구독해야지 자 이번 영상은 특집 영상이라서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 영상이 이 마주보규의 200번째 영상 200회 특집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200회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200회를 맞아서 뭘 해볼 거냐 101회부터 199회까지 영상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영상 그리고 그 영상 속의 음식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주셨던 의견 중에 하나 이걸 해볼 거예요 바로 취두부 먹방 되겠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열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회를 맞아서 두 통 준비했고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의견이 많아서 좀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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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두통이 내용물 다 꺼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지금 마지막 입입니다. 이렇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주보기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함께하도록 약속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마주보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